남동 먹개빈, 비니, 진이입니다. 아리랑 동동, 수리랑 동동 방금 부른 노래 뭐예요? 영업 아리랑이잖아요. 저희는 바로 기회고장 영암에 왔습니다. 희진을 낼건데, 희진을 진 사람은 벌칙을 수행할 거예요. 네? 희진, 참외축제, 유채꽃축제, 돌축제. 땡! 비니, 모아가축제, 유채꽃축제. 어... 땡! 아, 비니! 유채꽃축제, 모아가축제, 왕인박사축제. 딩동댕! 진이, 2014년. 땡! 비니, 2015년. 땡! 네, 비니! 진이, 진이! 하하! 2012년도. 땡! 비니, 2010년. 딩동댕! 예전에 세계에 움직이는 바위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새 바위가 떨어졌는데, 한 가지 바위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니, 바위가 스스로 다시 올라왔어요. 딩동댕! 그래서 그 바위를 보고, 영어만 바위라고 해서 영암이라고 했다고 해요. 비니, 승! 야! 아까 퀴즈의 승자는 누구였죠? 저입니다. 패자는? 저요. 제가 사는 네가 영! 첫 번째 퀴즈의 벌칙은? 노! 두 번째 퀴즈의 벌칙은? 노! 볼에 연지, 궁지를 발라주세요. 버싱! 지니 퀸! 짜잔! 이걸로... 젓가락질은 어떻게 안 넣어? 갑자기 이거... 오! 하늘 냄새가 정말 난다. 사장님, 여기에는 뭔가 들어간 거예요? 16가지 한약 재료가 들어가서 기도자료를 피로를 많이 풀어주고 버섯 종류! 천장챔! 그리고 여기다가 더 좋은 낙지! 오! 위험해요? 오! 위험해! 맛있겠다! 맛있게 먹을게! 낙지는 삶을수록 좀 질거지잖아! 맞아요! 이렇게 산하실에서 이렇게 가까우면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봐야죠! 자! 목물 좀 봐! 와! 버섯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니까요! 모기버섯, 눈꽃종이버섯 아까 사장님이 말한 모기버섯이에요? 아니! 목이! 음! 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진짜 고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꿀떡꿀떡 잘 넘어갈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음! 쫄깃쫄깃해! 그리고 이 한양맛이 솔직히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너무 맛있고 초장에 찍어서 아! 아! 청경채를 이렇게 못 쌓아서 음! 이 청경채랑 고기랑 낙지 맛이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또 돌솥밥이라 이 누룽지 먹는 재미까지 놓칠 수 없잖아 아까 사장님이 알려주신대로 밥에다가 소화젓채 열어봤고 와! 너무 맛있어서 소화젓은 그냥 항공기 뚝싹이요 어떻게 먹었나요? 네! 배불러요 배불러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무리로다 소화를 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을 같이 먹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버엔딩 사람도 먹혀비 커뮤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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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